USB 메모리나 카드리더 또는 외장하드 저는 테스트용으로 외장하드를 사용할게요 구글에 벤토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윈도우즈용 누르고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윈도우즈용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요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풀고 실행 파일 이 드라이브 잡혀있는 거 확인하고 인스톨을 누릅니다 예 모든 자료가 지워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약 5초에서 10초 정도면 끝날 거예요 다음부터 버전 업데이트 할 때는 포맷 필요 없이 버전만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디드라이브가 벤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iso 파일 아무거나 복사를 해서 벤토이 드라이브에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iso 파일로 부팅 준비 끝 msi 메인보드 기준 f11번을 막 연타 하면 여기서도 저는 외장하드를 골라주면 벤토이로 부팅이 돼요 키보드 방향키 위아래로 iso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싶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사용하면 편한 점이 벤토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디드라이브 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서 바로 지워버린 다음에 새 윈도우 10을 이렇게 넣으면 아까 전에 메뉴에서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팅될 때 msi 메인보드 기준 f11번 연타 이번에도 벤토이 깔려있는 외장하드 골라주면 방금 전에 추가한 iso 파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만일 벤토이가 깔려있는 외장하드를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고 싶다고 가정하면 다시 벤토이 프로그램 실행해서 옵션에 가면 클리어 벤토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가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포맷을 누르고 시작 확인 이렇게 하면 다시 정상 외장하드 단일 드라이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했어요 USB 메모리보다는 외장하드로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고 외장 하드보다는 외장 SSD를 만들면 좀 더 빠를 거고 그러면 PCIe 3.0 NVMe SSD로 만들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윈도우 설치 속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Ugreen에서 저한테 보내준 외장하드 케이스랑 M.2 SATA 또는 NVMe SSD를 넣으면 외장 저장 매체로 만들어주는 케이스 먼저 외장하드 케이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마 Q300 프로 256기가짜리를 넣어 볼게요 이게 Ugreen 2.5인치 외장하드 케이스 바로 실존 투입이니까 비닐 벗기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 뭐 간단하구만 그대로 끼우고 오케이 외장하드는 알았어 다음으로 제가 원한 한국인의 속도에 맞는 윈도우 설치를 보여줄 M.2 케이스 USB 3.2 속도 무려 10기가 bps를 지원한다는 건데 USB-C 타입 케이블 양쪽이 USB-C 타입으로 생긴 거 에이 모르겠다 찢어 겉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게 이게 지금 고무거든요 아마도 장착을 하려면 이걸 이렇게 벗겨서 화살표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부분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아하 이렇게 빠진다 안쪽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굳이 겉에 고무는 제거할 필요는 없었네요 설명서에는 그냥 이렇게 빠진대요 설명서에 쓰이는 스펙은 이렇게 M.2 고정 부분 이 부분이 고무처럼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빼서 M.2 방식 SSD를 먼저 이 각도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M.2 고정되는 이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끼우고 여기 밑에 구멍에 눌러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겉에 있는 알루미늄 부분이 여기 SSD랑 맞닿아서 방열 효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SSD랑 맞닿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제는 외장 M.2 SSD 케이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SSD를 넣고 USB를 연결하고 구글 검색창에 맥니움 리플렉트 검색 맨 위에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료 버전 맨 왼쪽에 있는 거 다운로드 프리 라이센스 체크하고 컨티뉴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합니다 창이 뜨면 그대로 다운로드 다음 누르고 다음 또 누르고 동의 다음 개인 사용 체크하고 다음 체크 해제하고 다음 그리고 다음 설치 완료 위쪽에 있는 게 메인보드에 있는 원래 있던 SSD 원래 있던 SSD 내용을 새 SSD에 그대로 다 복사해 올 거니까 SSD 이름을 한번 클릭하면 이 디스크 복제 누르고 복제할 디스크 선택 USB 연결된 거 누르고 복사를 눌러요 축소 또는 확장하여 대상 디스크 채우기 누르면 용량이 둘 다 1TB 똑같으니까 똑같이 맞춰지고 혹시나 둘이 용량이 다르더라도 자동으로 용량을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여기서 다음 다음 완료 확인 복제가 끝나면 어차피 컴퓨터를 끌 거니까 복제 이후에 누르고 종료를 누르면 복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된다고 메시지가 뜨죠 끝났으면 원래 사용하던 SSD를 빼주고 Ugreen M.2 SSD 케이스에 있던 SSD 여기에 그대로 윈도우가 복사됐으니까 끼워주고 컴퓨터를 켜게 되면 모든 내용 복사한 윈도우 그대로 다시 부팅이 됩니다 파티션 빈 곳 없이 정상적으로 모든 내용이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과연 어느 녀석이 한국인을 만족시킬 만한 속도가 나올 건지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Ugreen M.2 케이스는 USB 3.2 지연답게 읽기 쓰기 최대치가 1기가 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구형 USB 2.0은 뭐 그려려니 하고 뭐 넘어갑니다 구형이니까 다음은 윈도우 11 설치 시간 측정을 해봤는데요 아 이거는 제 실수로 2.5인치 SSD 넣은 거는 영상이 없습니다 편집하려고 찾아보니까 제가 녹화 버튼은 안 눌러서 윈도우 11 설치 선택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시간 측정도 시작 윈도우 설치 완료 후 첫 화면이 뜨는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구형 USB 2.0 메모리가 6분 후반대 나머지 두 개는 3분 미만으로 걸렸어요 한 가지 신기한 건 USB 3.2라도 윈도우 설치에서는 뭐 하드디스크가 달린 외장 하드 케이스랑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네요 예상하기로는 처음 파일 복사 이외에는 나머지는 PC 속도에 달려 있나봐요 다음으로 단일 파일 1.65기가 짜리를 복사 붙여넣기 해봤습니다 호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써 하나가 끝났네요 단일 파일 복사 여기서는 뭐 USB 3.2 성능 확실합니다 남은 거는 뭐 구형 USB 2.0 메모리인데 이거는 뭐 구형이니까 뭐 그려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일 파일이 아니라 자잘한 파일 4294개가 들어있는 폴더째로 복사하기 복사되는 양상을 보면 단일 파일과는 다르게 일정 속도가 유지되다가 음... 중간에 벽을 만나고 나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도 역시 USB 3.2 케이스가 먼저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외장 SSD가 끝나게 될 거예요 아직 파일 복사 중인 남은 두 개는 음...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거 다 기다리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50배속을 돌려서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8테라 음... 비웠고... 8테라 광부 16테라바이트 흠... 이 정도면 그 폴더를 많이 만들어도 되겠구만... 목소리를 두ahaha... 간식 못하고... 잠재일 머리카락도 안 하고... 계속 holder 일어나고... 잠재일 머리카락도 안 하고... 잠재일 머리카락도 안 하고... appointed 저거 좀 잘하지 못하고... 남재님께서는 상호인들를 두고... 소식을 부족해...